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갑작스레 입원을 하거나 경조사장이 발생했을 때 잠시 돌봄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고민했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 확대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은 약 16%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수어 상담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수어 상담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해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약 3,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청각 언어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수어 통역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등에도 관련 수어 상담 서비스 이용에 관한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국공립수영장 24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 접근노나 장애인 주차구역, 내부시설, 위생시설 등의 적정 설치율이 40%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는 부적성 설치율은 무려 21%나 됐습니다. 특히 물기가 많은 수영장에서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당연히 설치돼야 하는 보조기구와 보호 휠체어 등의 편의시설 미설치율은 무려 8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관내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